네 고대령님이십니다. 자 들어주시겠습니다. 아 캐리커처 그렇지 기약없이 떠나간 흔히 믿건만 백년아 오십니까 나가 봅니다. 낯선 사람 불결치는 넓은 광장에 그리운 그 얼굴만 왜 안 보이나 그리운 그 얼굴만 왜 안 보이나 박수 박수 기차는 슬피 울고 떠나가는데 안 오시나 못 오시나 그리운 그님 오늘도 오늘도 기다리는 하루가 지면 쓸쓸이 돌아서는 해전역 광장 쓸쓸이 돌아서는 해전역 광장 쓸쓸이 돌아서는 대전역 대전역 광장 후 흠 박수 두번 하낙 로봇 로봇